한종희 부회장 등 삼성전자 주요 임원 10명이 이달 총 26억 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20일 용서구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과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실장은 각각 자사주 3천주, 5천주를 주당 6만 4천6백원, 6만 4천5백원에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만 총 5억 1,630만 원입니다. 같은 날 최주호 베트남 복합단지장 부사장과 김대주 VD사업부 부사장도 각각 자사주 1,500주와 5천주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이종우 시스템 LSI IP 개발팀 상무가 4,771만 1,3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으며 13일에는 손태영 VD사업부 부사장과 정영준 파운드리 품질팀장이 각각 1,500주, 1,000주를 매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부양과 함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임원장 임원장 임원들이 잇딱아